정부의 K-PASS 사업이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 시작 2주 만에 사용자가 100만 명을 넘어선 것인데요. 수익성이 침체됐던 카드업계도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김우영 기자입니다. 기존의 알뜰교통카드를 확대한 K-PASS가 시장의 뜨거운 환호를 받고 있습니다. K-PASS는 대중교통을 사용하는 비용을 환급해주는 정부 사업으로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최대 60회까지 환급되며 이용금액이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의 50%만 적용해 지급합니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K-PASS가 시작된 지 약 2주가 지난 현재 누적 가입자 수는 100만 명을 돌파한 상황. 기존의 알뜰교통카드 회원 중 약 82만 명이 전환을 요청했고 신규 발급 역시 약 25만 명에 달했습니다. 사업 개시에 맞춰 카드사들은 관련 상품들을 선보였는데 K-PASS 환급에 생활할인과 캐시백 혜택을 더한 상품들이 잇따라 공개됐습니다. 또한 삼성카드와 카카오페이 역시 관련 상품들을 공개했습니다. 고객들의 주문량 폭주로 카드사들의 발급이 지연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하나카드와 국민카드는 지난 13일부터 발급을 재개했고 우리카드의 경우 오는 17일부터 순차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카드 업계는 경기 불안과 고금리로 지난해까지 역성장을 기록했지만 K-PASS 사업의 순항은 수익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K-PASS가 환급 상품인 만큼 수익성은 크지 않지만 신규 고객 유입이 향후 상품 설계와 카드 사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K-PASS라는 모처럼의 기회를 잡은 카드 업계가 수익성과 상품 개발 동력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매일경제TV 김우현입니다. 1단계제TV 김우현입니다.